금, 돼지, 갖고, 튀어라입니다. 중고 거래 현장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 영상으로 보시죠. 왼쪽이 판매자, 오른쪽이 구매자. 구매자가 유심히 잘 보다가, 잘 보고 있어요. 잘 보다가, 나 잡아봐라 하면서 들고 튀었어요. 그러니까 도둑 잡아라 쫓아가죠. 왕복 7차선 도로를 저렇게 무단횡단하면서 추격전이 이어지는데요. 차들이 끼익 섰어요. 지금 끼익 섰어요. 급정거까지 했는데요. 시민들 보급만 있을까요? 보급만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시민들 막 달려갑니다. 저 사람 쫓아가서 잡았어요. 검거선공. 팀장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저 들고 튄 저 녀석. 청소년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대구 선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두 남성이 군대지 중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지하철 앞에서 만났는데 구매자가 갑자기 살펴보면서 금대지 300만 원짜리를 갖고 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판매자도 쫓아가면서 도둑이야 부렸어요. 그런데 저 보시다시피 7차선 도로 막 다니는 거예요. 도망가는 건데 차들이 급정거를 했죠. 계속 도망가는데 도둑이야 소리를 지르더니 지나가던 행인 두 명이 도둑이야 소리를 듣고 저 피의자, 즉 절도공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 금대지죠. 예쁘게 생겼네요. 금대지를 갖고 도망가는 절도공을 권고한 사람들이 사실은 대구 교육청 공무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 금대지를 갖고 도주한 절도공은 미성년자인데 중고 거리에서는 나 스물다섯 사래요 해가지고 나이를 속였어요. 어린아이한테는 안 파니까. 그래가지고 경찰에서는 권고한 두 사람에 대해서 표창장을 전달했다고 하니까 저런 일이 있을 때 용감하게 했던 시민 저도 표창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이거 눌러주세요.